좋은 모습 악습관 돌파해주고 봉의 상단에 머물러주는 멋진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 보통 출렁 해주잖아요 급등하고 나서 출렁 해주는데 얘는 급등하고 나서 거의 이 상단에서 노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인지 컨트롤스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빠져주고 위에서만 노는 거니까 KTIS 그래서 KTIS 강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DSR 재강 아주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를 해야 돼요 종가 매수를 해야 진짜로 괜찮은 종목을 발견하는 거죠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양봉으로 박스권 돌파할 때 박스권을 돌파할 때 돌파를 이게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오전에 매수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것은 돌파할 때 어제 지켜주는 거죠 1분봉 볼까요 1분봉 어제 거 어제 거 어제 1분봉 이거죠 어제 1분봉 보니까 급등 해주고 나서 3시간을 버텨줬잖아요 그죠 3시간을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버텨줬죠 그죠 또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래서 버텨주는 모습 또 고점을 또 돌파해주는 모습 그죠 고점을 또 돌파해주는 모습 이래서 그래도 강하다 지켜줄 거 같다 라고 이제 그 판단을 좀 해야 돼요 바로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좀 확인하고 들었다 놨다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들었다 놨다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데 너무 많이 내려와요 올렸는데 너무 많이 내려오고 이런 거는 안 좋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그죠 이게 또 몇 시간 정도 지지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나마 그나마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요 정도 되면 되는데 만약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되면 약한 모습이죠 그죠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낫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봉상을 좀 확인하고 바로 매수 하지 말고 예 봐야 되죠 여러 다른 종목도 비슷해요 대략 어떻게 보면 되냐면 뭐 대괄통의 그물기법이랑 똑같아요 고점이랑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 라인 중간 라인을 하나 그어보세요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급등하고 나서 이 쪽 더 상단에 있는지 요걸 보는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죠 당연히 그죠 상승을 해 주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이 좀 안되잖아요 이렇게 돼 너무 급등 나와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단에 더 상단에서 이렇게 있어 머물러 주는지 요게 중요합니다 그게 한 두 시간이라도 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머물러 주는 모습 이렇게 보면 아오 그래도 지켜줄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그래서 잘 된 거고요 그죠 DSR 제공 같은 경우는 어제 실패했던 이유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한 두 시간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어제 요렇게 급등하고 요 정도만 됐었어도 그죠 양호했겠죠 요 정도만 됐었어도 그죠 근데 요한 급등한 모습 요 정도 일단 급등했잖아요 그죠 어제 종가 상으로 그러면 어제 종가랑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대략 이렇게 보면 대략 요 정도 위에서 한 두 시간이라도 좀 버텨주면 그나마 괜찮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어제 요렇게 됐었으면 그나마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거의 이게 거의 지켜준 모습이 거의 한 시간이죠 그죠 한 시간 그리고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오오 그렇게 지켜줄 마음은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켜줄 마음이 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갔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는 깨주지 않고 약간 이렇게 그죠 요 위에서 놀았겠죠 요 위에서 그래서 다음에도 보실 때 급등 이후에 그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 가지고 중간선을 그어 놓고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선 이상에서 놀면 예 아 상승에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깨주고 올라 계속 터치만 하고 모더를 타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요 상태부터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랑 DSL제강이랑 한국테크놀로지랑 차이죠 그죠 하나 솔루션 올릿실은 좀 했는데 32%구년 지금 32.0% 효비수도 박스권 돌파 이거죠 아까 메스 해봤는데 오오 아까 대략 이거 해 본거예요 아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가지고 그죠 급등하고 나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다음에 중간에 라인을 아까 그어놓은 거에요 딱 그어놓으니까 여기까지 와주고 그죠 위에서 놀잖아요 그죠 위에서 놀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상승해 줄 의지가 있구나 라고 느꼈죠 그런 모습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딱 쳐놨는데 딱 거기까지 와서 매수 되더라구요 시간이 되면 요거까지 보고 한 2시간 정도 그죠 1시간은 좀 고점 찍어주고 그죠 그 다음 2시간은 그 다음은 상승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바로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가는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50% 이상에서 놀아주는지 안 놀아주는지 확인하니까 오 좋은 모습 고점 또 찔러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 급등에 50% 이상에서 놀아주는 모습 일단 2, 3시간 여긴 2, 3시간이죠 그죠 오전에 1시간 만에 급등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한 2시간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수 해도 늦지 않죠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보통 이렇게 확인하고 종가 매수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그죠 하루 종일 50% 위에 50% 위에 머물러 주는 이런 모습에서 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키포인트에요 키포인트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 예 진짜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여기서 대괄통에 2만 기법 해가지고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KTIS도 그랬고 그죠 KTIS도 아침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DSR재강 항공테크놀로지그룹 그죠 헤나토리스도 그때 나오긴 나왔는데 그죠 여기도 여기서 매수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휴비스도 오늘 나왔고 한국카본도 이거는 어제 한 거죠 그죠 어제 어제 했지만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돼요 어제 차트를 보면 그렇죠 어제 차트 보니까 맞죠 그죠 갈 종목들은 이렇게 반을 쪼개보니까 위에서 놀더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키포인트죠 거의 키포인트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키포인트거든요 엄지척 추천 꼭 태풍 조심해요 성공투자님께서 1000포인트 엄지 엄지척 고맙습니다 태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1000포인트를 쌓여주시는 성공투자님 고맙습니다 이어 고맙습니다 맛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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